소중한 나 무안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어떤 우리 설화에 보면 일곱 번 죽을 고비를 넘긴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일곱 번 버림받고 일곱 번 버림받다가 일곱 번에 버림받은 그 어떤 삶의 순간에서 죽을 고비를 또 일곱 번 넘긴 뒤에 삶의 큰 성공을 이룬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 머나먼 그 과거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의 이름이 꽃두할라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꽃두할라까라고 불렀던 남자가 있었고 부인의 이름이 깔립니다 깔리 깔리고 그리고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까비였다고 합니다 까비 그래서 꽃두할라까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깔리 아들의 이름은 까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도 쪽 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꽃두할라까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처자씨 다 굶어죽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큰 나라에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아들을 이제 껴안고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한 뒤에 이제 먹을 식량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도 다 떨어지고 몸에 힘도 없는데 아기를 안고 걸으려니까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또 아유 애가 묵직해요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이 꽃두할라까 이 아버지가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깔리에게 여보 우리가 애는 또 낳으면 그만이잖어 우리가 애는 또 나중에 낳으면 되니까 우리가 애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애는 그냥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버리자는 얘기가 원래 쉽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꽃두할라까가 너무 힘드니까 아들 깃비를 버리자고 부인 깔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죽일 셈이요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를 죽일 셈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꽃두할라까가 아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했더니 여보 정 힘들면 우리 교대로 업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팔로 아들을 이렇게 꼭 껴안고 교대로 서로 아이를 업으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고 가다가 교대 시간이 돼서 또 아버지한테 넘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또 안고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마 군대 안 갔다 왔나 봐 군대 가면 완전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군장 매고 산에 올라타고 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 안되겠다 자꾸 부인이 반대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아내한테 나 조금만 쉴게 먼저 가시오 하고 부인을 보낸 거예요 부인을 딱 보낸 뒤에 부인은 이제 안 보일 때쯤에 아이야 미안하다 해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덤불 있죠 덤불에다 이제 나무이 푹신푹신한 거 이렇게 쌓은 뒤에 아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몰래 다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남편이 오니까 어머 여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보니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애 어딨냐고 애 어딨는데 왜 혼자 와요 하고 물어보니까 숲에다가 푹신푹신하게 나무 침대 만들어서 거기다 내가 눕혀놓고 왔어 애는 또 낳으면 되잖어 그냥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부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느니 나 죽는 걸 보고 싶냐느니 어서 애를 데려오라느니 하니까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로 숲에 가서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어쨌거나 그때 아들을 한 번 버렸던 거잖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해설이 하나 붙습니다 그 책에 부처님 설화의 이 이야기가 나온 책에 어떤 그 해석이 붙냐면 만약에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두고 왔으면 이 남자 이 아버지 꽃도 한락가는 죽어서 지옥이나 아주 나쁜 곳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업보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그 아들을 버린 업보에 의해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지만 하지만 순간 버렸지만 다시 어떻겠죠 다시 데려왔잖아요 다시 데려온 그 과보에 의해서 어쨌거나 한 번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생에 일곱 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겼답니다 한 번 버렸다가 다시 데려왔는데 어떤 업이 생겼다 일곱 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 세상에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머 순간 버렸지만 어쨌거나 다시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일곱 번이나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소한 악행이라 하더라도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큰 업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도 함부로 저질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버렸던 아들 갓난 아들을 다시 데려다가 부인과 함께 이제 다시 길을 떠났는데 거의 이제 아사 직전이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이 되었을 때 어느 목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큰 목장이 있어서 이제 그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이 부부가 갓난 아들을 안고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목장의 주인이 굉장히 성격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목장 근처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계셨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 수행자가 있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수도승을 옆에 모시고 항상 공양과 복을 올리면서 신행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그 목장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장에 도착해서 저희 지나가는 낙은 애들인데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음식을 조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을 하니까 목장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그 부부에 애 하나 딸려 있는데 완전 거짓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식당에 앉아서 좀 쉬십시오 한 뒤에 하인을 시켜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우유죽과 버터 있죠 우리에 치면 버터하고 아주 그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치즈를 듬뿍 이제 음식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밥을 오랫동안 굶어서 위장이 이제 허할 때는 그런 기름기 있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목장 주인도 아마 모르고 그렇게 줬 그래서 우유죽과 버터와 치즈를 잔뜩 갖다 줬는데 이제 부인이 그런데 부인의 이름은 깔린데 성격이 또 이제 남편을 조금 공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이제 우유죽하고 버터하고 치즈 듬뿍 갖다 준 걸 이제 자기는 조금만 먹고 자기 목까지 남편한테 다 주면서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당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것 좀 많이 드세요 하면서 부인이 자기 목까지 먹을 분량을 남편한테 다 줬대요 남편이 그걸 이제 허거찌고 이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이 허하면 먹어도 먹어도 허해요 맞아요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하신 분 굉장히 말라 보이시는데 그래요 많이 드시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먹어도 먹어도 이제 남편이 허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굶었나 보다 먹어도 먹어도 이게 끝이 없구나 하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목장 주인이 이제 그 찾아온 낙은 애들에게 이제 먹을 걸 먼저 갖다 준 뒤에 주인도 이제 식당에 앉아서 우유죽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우유죽을 먹는데 목장 주인이 키우던 암캐가 하나 있었대요 암캐 이제 강한 개가 있었는데 암캐가 이제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우유죽을 먹고 있으니까 암캐가 이제 주인이 앉아있는 의자에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니까 원래 개들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먹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괜히 앵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우유죽 먹다가 응 왔어 뭐 이러면서 우유죽을 이렇게 몇 개 떠줬대요 너도 먹어봐 이러니까 목장 주인이 개한테 암캐한테 이렇게 우유죽을 이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꽃도 할랄까 남편이 이제 속이 허해서 먹어도 먹어도 속이 안 쳐서 허해서 앉아 있는데 그 개가 우유죽 받아 먹는 걸 보고 갑자기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사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고생하다 이제 겨우 배를 채웠는데 참 개 팔자가 무슨 팔자다? 상 팔자구나 아이고 저 개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구나 하고 개를 그렇게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복이었으면 개가 부러울까 여러분 가끔 개 부러운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개가 부럽네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고양이 키우면서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귀도 이렇게 닦아주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야 평생 지 애미의 손톱 깎아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털 달린 축생은 저렇게 애주중지 아끼고 애미라고 엄마인 내 팔자가 저 고양이보다도 못하냐고 뭐 이렇게 또 짜증을 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꽃도 할랄까가 우유죽을 먹는 개를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부럽다 개가 부럽다 하다가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름기가 많은 영양가가 많은 우유죽과 버터와 치즈를 폭식한 폭식의 어떤 소화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밤에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답니다 남자가 급사를 해버렸어요 남자가 이제 급사를 해버리면서 근데 죽기 전에 그날 낮에 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잖아요 죽기 전에 그 개를 바라보면서 저 개 팔자가 참 좋다 나도 차라리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개에 대한 강력한 부러움으로 인해서 이 꽃도 할랄까가 소화 불량으로 급사하자마자 다음 생이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암케의 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개로 태어나게 됐어 어쨌거나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부인이 이제 허한 거예요 부인이 허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인이 이제 당장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목장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남편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난 뒤에 거기 목장이 큰 목장이다 보니까 항상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동안 일을 도와준 뒤에 쌀 이렇게 한 종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품의 대가로 쌀을 이렇게 조금 얻었는데 그 쌀을 어떻게 하냐면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하나 줬대요 밥을 하나 지은 뒤에 그 목장 근처에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자가 있다는 말을 했죠 그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자분에게 그 밥을 올립니다 이 밥, 이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다면 이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일찍 죽은 갑자기 급사한 우리 남편 꽃두할락가가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성자에게,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에게 이제 밥을 올리게 되죠 남편이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제 개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성자에게 이렇게 밥을 올립니다 근데 다시 길을 떠나려니까 이제 자기한테 조그만 아들 하나 있고 남편은 세상을 갑자기 떠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인인 깔리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따로 갈 곳도 없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고 또 여기에는 거룩하신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계시니까 차라리 이 마음씨 좋은 목장 밑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저 수행자에게 봉사하고 복을 지으면서 다음 생에 행복을 기약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목장이 이제 한여가 되죠 한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부인이었던 깔리는 그 목장의 한여가 되었고 남편이었던 꽃두할락가는 죽은 뒤에 그 암케의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강아지가 전생에 누구였다 그 꽃두할락가였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강아지가 이제 태어나니까 목장 주인이 어쩌고 강아지 엄청 예쁘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적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프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너무너무 귀엽고 아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나중에 큰 개가 됩니다 그런데 큰 개가 됐는데 항상 목장 주인이 주기적으로 자기가 직접 그 근처에 있는 수행자의 그 수행 초소에 절에 찾아가서 그 수행자에게 직접 공양을 올릴 때도 있었지만 또 가끔씩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를 집에 모셔서 목장에 모셔서 공양을 올릴 때 그 수행자께서 성자께서 이렇게 공양을 하다가 옆에 그 떼맛떼맛 강아지가 혀를 헤헤거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성자께서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줬대요 너도 먹어봐 뭐 하면서 주니까 개들은 개들은 다 필요 없고 자기 먹을 걸 주는 사람은 잘 따르잖아요 아시죠? 먹을 걸 주는 걸 잘 따르는데 이 개가 그 성자 수행자의 아주 충직한 그런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를 좋아라 하고 이제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목장 주인이 그 깨달음을 얻은 자신이 모시는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스님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직접 와서 공양을 올리거나 직접 와서 이렇게 집으로 모시겠지만 제가 너무 바쁜 날에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일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날에는 제가 직접 못 찾아가니까 그때는 누구를 보내겠습니다 개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 개가 우리 스님을 잘 따르니까 제가 개를 보내면 개가 만약에 스님 계시는 절에 찾아오면 제가 공양에 모시겠다라는 뜻인 줄 아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수행자께서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목장 주인이 찾아갔는데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이제 그 전생에 꽃도 할라까였던 이제 개를 부른 뒤에 야 가서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집에 모시겠다 공양하러 오셔라 라고 좀 전해다오 하고 얘기를 하면 개가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절까지 후다닥 뛰어간 뒤에 딱 세 번 짖었대요 두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세 번에 컹컹컹 하고 짖으면 이제 안에서 참선하고 있던 스님이 수행자께서 아 개가 와서 짖는 거 보니까 주인이 보냈나 보구나 하고는 이제 그 바루를 들고 바리대를 들고 개를 따라가지고 목장에 가서 이렇게 공양을 드셨다고 합니다 개가 참 똑똑해요 이런 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절에서 키우는 개도 참 예쁜데 좀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얘가 훈련을 더 해야 되나 착해요 아주 착한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개가 그렇게 벽지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굉장히 잘 따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성자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그 목장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떠나서 큰 도시로 나갈 일이 생기시니까 이제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동안 저에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양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단분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 저 없는 동안에도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일을 다 마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인사를 한 뒤에 개한테도 몇 년 동안 정들었잖아요 그래서 개야 잘 있어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시다 보니까 신통력이 있으셨나 봐요 이제 책에 의하면 이 성자께서 떠나겠다 하시고는 몸에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가셨대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우리가 신족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족통이란 불교의 신통력이 있는데 그 신족통으로 하늘을 싹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개를 정말 충직한 개를 잘 키우면 개하고 놀다가 가방 들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개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일 때까지 주인이 안 보일 때까지 거의 막 울부짖는 막 울부짖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짖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저기 충북 단양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돗개를 키우는데 이제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방을 챙기고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면 개가 제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뒤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아 이 맛에 개 키우나 보다 그런데 그 평소에 그렇게 잘 따르던 그 성자께서 하늘 허공으로 날아가니까 이 개가 너무나 서글퍼서 그 스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공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짖고 짖고 또 울부짖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개가 개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향해서 살아있을 동안 공경심을 다했고 비록 개의 일만정 공경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성자께서 멀리 떠날 때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울부짖다가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전생의 꽃두할락가였던 이 개가 죽자마자 다음 생에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었을 때 개를 부러워하다가 개팔자로 살다가 죽은 뒤에 또 뭘로 태어나요?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에서 천신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수집맞은 장사예요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면 죽는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서 수명이 다했을 때 하늘색의 신도 수명이 다하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답니다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겠죠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이 다했을 때 하늘색의 살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다 써버리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를 심하게 냈을 때 하늘색의 신들은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화를 심하게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며 빨리 죽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는답니다 왜 굶어 죽느냐 너무나 천상세계가 쾌락이 가득해서 노느라고 먹는 걸 잊어먹는데 그게 나와요 너무나 쾌락과 활력이 가득해서 야 우리 굶어 죽을 때까지 놀아보자 뭐 이렇게 놀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